자, 나오시나요? 오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다시. 멋있어요 오빠. 이게 지금 바로 된 거야? 짧은 시간에? 이게 무슨 스타일이라고? 릭 제임스 스타일 유명한 베이시스트 있거든? 그냥 임대왕 같아 나는 그냥 올드보이의 5대수 같아 나는 그걸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빠 제일 중앙에 앉으세요 오빠 내복 입었어? 가지? 예예 오빠 내복 입었어? 가지? 예예 안 더우세요? 지금은 좀 덥네 아니지 어제 밤 기운으로는 약간 오빠 내복은 벗어 어제 밤 기운으로는 약간 새벽에는 좀 추웠지 언니 중앙에 앉으세요 자 이제 식사하지요 뭐 식사 식사